한 두어! 한 두어! 시장보다 좀 들었어요. 아유 시긋단다. 전부 다 좀 들었네요. 민하린! 예! 팀장님! 파이팅! 파이팅! 예예! 한이 형 몇 개만 칠 거예요? 열 개. 열 개! 대단하네요. 자 가겠습니다. 시작! 엄마가 좀 문제를 그래요. 할인은 머리! 어깨! 그렇죠! 확인한다! 여기야? 여기야지. 뭐야? 이게 뭐야? 여름 통과? 여름 통과해! 여름 통과해! 여름 통과해! 여름 통과해! 여름 통과해! 엄마 직업이 뭐예요? 엄마는 뭐예요? 당나무 서. 여름 차! 여름 차! 여름 차! 우리 사는 공주! 인어 공주! 여름 차! 잘 들리겠습니다. 잘해요. 엄마가 이렇게 씻는 거 아침에 얇은 거! 하린이가 오늘 신고 온 거! 하얀색! 양말! 아니! 긴 거 여기까지 올라온 거! 스타킹! 그렇습니다! 잘한다! 백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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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먹는 거야? 입는 거야? 입는 거야! 입는 거? 옷? 어떻게? 남자가 입어 여자가 입어? 여자! 여자 치마? 하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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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아나해! 먹는 거야? 아니 먹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동물? 에어, 뭐요? 어디 있어? 표에서 피는 거! 표에서 피는 거? 아, 표에서 나오는 거! 아 신기하시네요. 임금님 귀가 이렇게 생겼어 무슨 귀? 장마귀. 아 이거. 여덟개. 여덟개로 1팁입니다. 인허호. 이번엔 1등 하자. 파이팅. 자 두 개 이상 통과하면 안 되죠. 갑니다 시작. 아 너가 이렇게 말 안해도 찌비빗하고 통했어. 그걸 뭐라 그래 내 거잖아. 그렇지. 파이팅. 어 소녀시대 슈퍼제레니어가 뭐야. 아이돌 스타. 아이돌. 파툼유인데. 카멜레온 말고 레자야인데. 이게 뭐야 이. 유완아. 그렇지. 좋아. 이렇게 무슨 폭탄 왔었는데 이렇게. 괜찮아 괜찮아. 총 맞았는데 방어 해줘. 방탄보.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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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 조끼. 그렇지. 네가 잘 못 먹어. 되게 매운 국물이야. 김치국? 매운탕. 그렇지. 이렇게. 정말 큰. 크게 보여. 돋보기. 그렇지. 좋아. 좋아. 형아가 이번에 대학에. 통과. 어떻게 됐어? 시험? 통과 말고 뭐라고 그래? 진출. 아니. 대학에? 입학. 아니. 뭘 해야 입학해? 시험.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는 걸 뭐라고 그래? 첫 글자 설명해봐. 통과. 빨리. 빨리. 이게 뭐야. 하늘을 나는? 비행기. 아니 이렇게 무슨 만화 영화인데. 하늘이 나는? 어? 통과해 통과해 통과해. 아라비 양극화 진짜. 아라비 양극화 진짜.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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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치는 치는 거 뭐지? 그걸 뭐라고 그래 공연을. 아. 아. 아깝다. 아깝습니다. 화이팅. 김완성.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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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시작. 진짜로 얘기하는 걸 뭐 사람 웃기려고. 이거 하지마 이거 하지마 하잖아. 그 농담. 유언을 짜고. 됐어. 아빠 남녀가 사귀잖아. 그렇지. 아니 그 남녀가 사귀는 걸 뭐라 그래. 뭐 한다고 그래. 사귄다. 아니. 두 글자로. 에잉. 아니. 둘이. 뭐 하냐고. 사랑. 남녀가 서로 떨어져 있잖아. 뭐 남자가 군인을 가거나 여자는 여기 있고. 그러니까 뭘 주고 받아야 돼. 편지. 그게 뒷자리고 남녀가 뭐 하냐고. 사랑이니까 남녀가 사랑을 하잖아. 그래서 두 글자로 뭐를 하냐고. 아 통과. 아 진짜. 아. 통과. 알죠. 후에 칭 ş오 삼chest량이 애쓰 drowned. 아 좀 거의 손과 샓sein이게 주시는 분은 아니예요. 수업은